자, 그럼 우리 해바바는 어떤 마음을 그린 걸까? 저요? 또나가 자꾸 놀라서요. 화가 난 마음이요. 손들이 삐죽삐죽 정말 화가 많이 난 것 같네. 미안하다, 해바바. 취! 자, 그럼 이번엔 지원이 보여주세요. 어? 아니, 뭔가 어두워 보이는데? 무서운 마음이에요. 엄마랑 치과에 가기로 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 난 엄마, 아빠랑 놀 때 행복한 마음인데. 우리 마음을 선과 색으로 그리고 나니까 저 그림도 달라보여. 그래? 칸디스키 아저씨도 그림을 그릴 때 나처럼 행복한 마음이었을 거야. 맞아. 이제 이 그림이 뭐라고 소곤거리는지 들리는 것 같아. 우리 소! 그림이 내게 와서 소곤소곤 말을 하지. 그림이 들썩들썩 우리들도 들썩들썩. 칸디스키의 추상화. 색과 선으로 마음을 그렸어요. 그림이 내게 와서 소곤소곤 말을 하지. 그림이 들썩들썩 우리들도 들썩들썩. 우리 칸디스키 아저씨처럼 또 선 그리며 놀아요. 그럴까? 그럼 이번엔 더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보자. 아하!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런 모양이요? 응! 동그라미, 세모, 네모도 만들고 더 다양한 모양도 만들어보는 거지. 우와! 재미있겠다! 밥돼고! 심하고, 물리고, 그리고, 청고, 빼고, 붙이고, 그리고, 만들고! 밥돼고! 관심해라! 탄탄탄! 마음대로! 칠하고, 뿌리고, 흘리고, 적고! 뭐든지! 떼고, 붙이고, 그리고, 만들고! 마음대로 고고! 팜팜이랑 팜팜! 팜팜! 하하! 찾으면 뭐든지 다 있는 팜팜 수레를 갖고 팜팜이 왔지. 같이 놀자! 윙킥! 마음대로 상창하고, 흘려보고! 하고, 하고, 보고, 보고! 뭐든지 해보고, 신나게 놀고! 보고, 보고, 놀고, 놀고! 마음대로 고고! 윙키랑, 윙킥! 하하! 우와! 얘들아, 얘들아! 손으로 이으면 무엇이 될까? 모양이요, 모양! 야, 그래! 우리, 음, 손으로 모양 말리면 재밌겠다! 다 같이 만들어봐요! 하하하하, 쇼아! 아휴, 부러져! 제발, 부러져! 아휴, 부러져! 아휴, 부러져 봐! 아휴, 부러져 봐 봐 봐 봐 봐 봐! 아휴, 부러져 봐! 아휴, 부러져! 아휴, 또, 나나나나! 가만히 있어요, 부러지지! 좀 서보라니까 그러네! 아휴, 답답해, 답답해! 부러져 봐 봐 봐 봐 봐 봐 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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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니, 이거는 리본줄이잖아! 왜? 하강술에 있던 건데? 또, 나나나나! 몰래 갖고 가서 혼자 놀다가 이렇게 엉켰대요! 아휴, 또, 부러져 봐 봐 봐! 아휴, 또, 내가 풀어줄게! 어? 짝! 아휴, 이제 진짜 길다, 길어! 아휴, 풀렸다! 아휴, 풀렸다! 이건 길어도 너무 길어! 아휴, 맞아! 아주아주 긴 송같아! 아휴, 그래! 바로 그거야! 펌파, 우리 이 산으로 커다란 모양 만들어요! 어휴, 긴 손으로 커다란 모양을? 아, 그래! 놀이대장, 놀이박사, 팜팜의 머릿속에 재밌는 놀이!